은실아, 우리 얘기 좀 하자. 어? 왜? 무슨 일인데, 여보? 나 댄스 학원 원장이랑 사귀는 중이야. 네 말대로 그래서 준비해 오는 거야. 나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어. 그러니까 우리, 우리 이혼하자. 그 여자랑 잘해봐. 난 조용히 자기 옆에 있을게. 아,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? 내가 이제 돈 많고 잘나가는 여자랑 좀 살아보고 싶다니까. 너 혹시 가방에서. 왜 말 안 했어? 치매 까질게 뭐라고. 걱정 마. 내가 자기 다 낫게 해 줄게. 나만 믿어. 제발 그만 좀 해. 그냥 내가 보내줄 때 좀 가, 은실아. 여기서 더 심해지면 내가 치매 걸렸다는 것도 잊어버린대. 점점 포악해지고. 못돼지고.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. 똥, 오줌도 못 가려서 아무데나 싸고. 결국엔. 결국엔. 괜찮아.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. 은실아. 당신은 내가 병 걸리면 나 떠날 수 있어? 널 못 알아볼 수도 있어. 괜찮아. 내가 알아보니까. 푸름이도 못 알아볼 수 있어. 괜찮아. 푸름이가 알아볼 거니까. 아무 문제 없어. 괜찮아, 여보야. 우리가 알아보니까. 아무 문제 없어. 푸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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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흑.